아 나 3통 먹어야 되는데 아 왜 그래 아 진짜 애들 다 왜 이러고 있냐 내가 전적이 그렇게 낮지 않거든 우와 밑에 그림 뭐야 완전 걸프네 맞아 날 그려줬어 삼뚝 이쪽이 아니네 근데 무서워서 돌아가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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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급이 온다 빠르는 다음판에 쫙 보급형님을 따라가야겠군 아 아 아 아 아 너무 놀랬어 나도 점프 해버렸다 아 아 엄마는 원래 가수였다 그러고 아니다 나는 영화배우를 하다가 노래도 잘해서 가수까지 한 것 같다 하는데 그치 배우로 먼저 데뷔했지 원래 배우야 그래 엄마도 다시 전화하겠다 아 어제 내기할걸 이미 나에게로 하여 집착하게 만났나 그게 그때 만났던 여자가 이미 나라며 알아 이미 나에게로인데 그때 만났던 여자친구 이름이 이미나래 아 진짜라는데 아 아 부착해지네 아 아 아 아 아 아 더이상 안 쏘는게야 한 벨면 더 쏴줘 어딘지 모르겠단 말이야 이렇게 막 얘기하고 떠들었는데 내 앞에 집에 있는거 아니야 맞네 아 아 아 아 아 와 진짜네 아 긴가민까지 안가고 있었거든 어 이 조끼다 잠깐만 좀 숨어서 영도는 숨어서 들어야 돼 뭔데 어디서 좀 놀았니 이 씨발 놈아 야 이렇게 되냐 넌 내가 누운지 알아 어디서 좀 놀았니 넌 어떻게 졌어 아 정우성 황교는 허풍이 좀 심했지만 정이 많고 착한 놈이었다 정우성 봤어 얼굴 정우성 얼굴 봤어 정우성 얼굴 봤어 어디서 좀 놀았니 얘가 너무 떠들었어 주변 애들이 왜 보고있지 않았을까 헉 타임 근데 누워서 쏘면 누워서 쏘면은 되게 좋은데 안 좋은 점이 언덕에서 갑자기 버릇처럼 엎드리면은 어 이곳에서 엎드릴 수 없습니다 뜨면서 죽어 시체 이거 아니지 시체 왜 이렇게 많아 육배율도 필요 없을 것 같아 도망쳐 도망쳐 폭발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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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장수 아니야 드링크 장수 아 나 3통 먹어야되는데 아 왜그래 여기 왜있어 아 미친놈 미친놈 왜 여기있어 아 너무 놀랬어 왜 여기있어 왜 여기있어 아 진짜 애들 다 왜 이러고있냐 내가 전적이 그렇게 낮지 않거든 나 그래도 마스터가 아래일텐데 다 왜 이러고있는거야 이 친구야 나들면 다른 애들이 와요 이 친구야 이 세상이라고? 죽을래? 저희 뛰어간다 어떡해 개모 썼다 그치? 뒤로 빼 도망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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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돌이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저 돌까지 갈 수는 없어 헤어소에 있어 왼쪽으로 돌면은 저기도 있지 않아? 나 어디로 가야돼? 연마가 어따 가려고? 저 돌이 있을텐데? 왜? 아직도 4명이야 있다 바로 쇼 준비해야돼 이렇게 없어 죽었다 여깄어 1대1 자기장이 제꺼야 2대1 1대1 2대1 2대1 와 나잇따 나잇따 치킨이다 감사합니다 살랑스레님 유하 그니까 베리인데 왜 이렇게 많은 것 같아? 잠자 초기화 됐어? 스팀이자 포리아랑 말이야 나 마스터야 보여줄까? 저게 너무 못해 저게 너무 못해 그래도 마스터 마스터라고 마스터인데 엄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.